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말인 오늘 경북동에 아는 대추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였고,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9도를,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큰 일교차에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고, 일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.